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유지해온 세계 수출 1위를 올해 통일한국에 넘겨주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진 한반도 종단철도를 통한 화물 교역량은 지난해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 직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뒤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백두산이 곧 1억 명 관광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북쪽 양강도 보천군 삼지연 부근을 5km 관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육로 코스인데 백두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내일이면 관광객 1억 명을 돌파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백두산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국내외 관광객도 해마다 20%씩 증가해 조만간 2억 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북도 무산군에서 세계 최대 규모 히토류가 발견됐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난타늄과 세륨 등 휴기 자원인 히토류가 무산군 청진공업지구에 대량 매장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첨단 산업 비타민으로 불리는 히토류는 반도체와 컴퓨터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데 주요 선진국들이 벌여온 히토류 개발 경쟁에서 통일한국이 유리한 고찌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박지성 감독 정대세 코치사단이 이끄는 통일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상대로 1대0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002년 분단 당시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뤄냈던 축구 국가대표팀은 20년 만에 또다시 4강행 티켓을 거머쥔 건데요. 통일한국 국가대표팀으로서는 처음으로 치르게 될 월드컵 4강전에서 맞붙게 될 상대는 통산 5회 우승을 자랑하는 무적 삼바축구 브라질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월드컵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기를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데요. 통일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전을 기원합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K-POP 열풍을 일으키며 신한류를 이끌어온 남북 혼성그룹 D1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첫 음반인 우리는 하나가 지난 2일 빌보드 차트 10위에 올랐는데 음악 전문가들은 D1의 뮤직비디오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조회수 천만 건을 넘겼을 때 흥행 돌풍을 예견했습니다. D1은 내년 초 유럽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나설 예정인데 좀 더 많은 통일한국 가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통일한국 각지에서 여러가지 봄맞이 축제가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개화 시기도 빨라져서 북쪽 일부 지역에서도 이렇게 만개한 봄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반도는 봄기운이 완연한 맑고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만주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행 계획하셨다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